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한전 개통 환기 가격 SMP 및 공급인증서 REC 가격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에 급속한 해소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 속도 둔화와 정부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력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어서입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면 발급해주는 REC의 공급량이 지난 2017년부터 수요량을 초과하면서 지난해까지 REC 가격 폭락을 이끈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태양광 발전소의 보급 속도가 REC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의무 공급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욱 빨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지자체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 속도가 주춤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정부는 올해부터 RPS 의무량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이에 REC 수요량과 공급량의 격차가 크게 줄거나 비슷해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오히려 REC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올해 REC 발급량과 의무량 격차가 줄어 REC 가격이 점점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REC 발급량의 연평균 성장률을 가중 평균에서 계산해본 결과 올해 REC 발급량은 약 8,290만 9천 REC로 예상이 됩니다 동시에 REC 가중치 조정 효과 등으로 올해 REC의 의무량 7,872만 4천 REC보다 418만 5천 REC가 초과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7년부터 REC 공급 폭탄으로 REC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처럼 수요가 회복되면서 REC 가격도 다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정말로 REC가 418만 5천 REC를 초과한다면 이는 지난해 REC 초과량 858만 8천 REC의 48.7%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REC는 지난 2017년 306만 4천 REC를 초과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386만 3천 REC, 2019년 807만 REC, 2020년 736만 4천 REC, 지난해 858만 8천 REC가 초과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즉 지난해까지 총 3,094만 9천 REC가 수요량을 누적 초과했던 것입니다 이에 REC 가격도 지난 2017년 1REC당 12만 원대에서 2021년 3만 원대까지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 REC 초과 발급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RPS 의무 공급 비율이 지난해 9%에서 12.5%로 3.5%포인트 대폭 상승한 것으로 꼽힙니다 RPS 의무 공급 비율이 지난해까지 해마다 1%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친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무려 3.5%에 달합니다 올해 RPS 의무 공급 비율 상향에 따라 발전사들이 구매해야 할 REC는 지난해 4,743만 9천 REC에서 7,872만 4천 REC로 65.9%까지 늘어났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이 부진해지면 올해부터 REC 수요량과 공급량이 비슷해지고 내년부터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면 그만큼 REC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설비 용량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중 95% 이상을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신규 보급량은 지난해 4.8기가와트로 지난 2020년 5.3기가와트보다 0.5기가와트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각종 규제와 주민민원 등으로 신규 보급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올 한해를 기점으로 REC 수요량과 공급량이 거의 비슷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신규 태양광 발전소 보급의 부진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수요가 확실히 위에 있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REC 가격 역시 꾸준히 오를 것이라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망설이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부스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환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의 상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의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인 집업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재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력이 가능 여부 체크 태양광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부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경유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